21. 휠 로우더의 휠 허브에 있는 유성기어 장치에서 유성기어가 핀과 용착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1.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2. 바퀴의 회전 속도가 늦어진다. 3. 바퀴가 돌지 않는다. 4. 평소와 관계없다. 정답은 3. 바퀴가 돌지 않는다. 22. 무한 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주된 역할은 1. 동력을 전달시켜준다. 2. 공회전을 방지하여 준다. 3. 트랙의 진로 방향을 유도시켜준다. 4. 트랙의 회전을 조정해준다. 정답은 3. 트랙의 진로 방향을 유도시켜준다. 23. 크롤러식 굴삭기에서 상부회전체의 회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주행 모터의 작동률을 공급할 수 있는 부품은 1. 컨트롤 밸브 2. 센터조인트 3. 사축형 유압 모터 4. 언로더 밸브 정답은 2. 센터조인트 24. 타이어에서 트레드 패턴과 관련 없는 것은 1. 제동력, 구동력 및 견인력 2. 조향성, 안정성 3. 편평률 4. 타이어의 배수효과 정답은 3. 편평률 25. 굴삭기의 작업 중 운전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엔진 속도 게이지 2. 온도 게이지 3. 작업 속도 게이지 4. 장비의 잡음 상태 정답은 3. 작업 속도 게이지 26.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오일 필터의 막힘 2. 유압 펌프의 불량 3. 리프트 실린더에서 유압류 누출 4. 틸트로크 밸브의 밀착 불량 정답은 4. 틸트로크 밸브의 밀착 불량 27. 긴급 자동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는 항시 우선권과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2. 긴급 용무 중일 때에만 우선권과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3. 우선권과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광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4. 긴급 용무임을 표시할 때는 제한속도 준수미 납지르기 금지, 일시정지 의무 등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정답은 1.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는 항시 우선권과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28.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붙지 못한 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1.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2. 면허증이 취소된다 3. 연기신청을 한다 4.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정답은 4.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29.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반납할 때 틀린 것은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 4. 주소를 이전했을 때 정답은 4. 주소를 이전했을 때 30. 다은중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정답은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31.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며칠 이내에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7일 경음기를 울리면서 서행한다 정답은 1. 일시정지한다 33. 일시정지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위반되는 것은 1. 경찰공무원이 진행신호를 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였다 2.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였다 3. 보행자가 없음으로 그대로 통과하였다 4. 연속적으로 진행 중인 앞차의 뒤를 따라 진행할 때 일시정지하였다 정답은 3. 보행자가 없음으로 그대로 통과하였다 34.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는 1. 콘크리트 살포기 2. 트럭적 제시 콘크리트 펌프 3. 지게차 4. 스크레이퍼 정답은 2. 트럭적 제시 콘크리트 펌프 35. 펌프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양정과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며 날개차 등의 부식을 일으키는 등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1. 펌프의 비속도 2. 펌프의 공동현상 3. 펌프의 동력저하 4. 펌프의 서징현상 정답은 2. 펌프의 공동현상 36. 다은중 여과기를 설치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관로용 여과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라인 여과기 2. 리턴 여과기 3. 압력 여과기 4. 흡입 여과기 정답은 4. 흡입 여과기 37. 검사소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은 1. 덤프 트럭 2. 콘크리트 믹서 트럭 3. 아스팔트 살포기 4. 지게차 정답은 4. 지게차 38. 일반적으로 유압 펌프 중 가장 고압 고효율인 것은 1. 배임 펌프 2. 플런저 펌프 3. 이단 배임 펌프 4. 기어 펌프 정답은 2. 플런저 펌프 39. 유압 페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는 1. 언노더 벨브 2. 시퀀스 벨브 3. 감압 벨브 4. 릴리프 벨브 정답은 2. 시퀀스 벨브 40. 현장에서 오일의 오염도 판정 방법 중 가열한 철판 위에 오일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오일의 무엇을 판정하기 위한 방법인가 1. 산성도 2. 수분 함유 3. 오일의 열화 4. 먼지나 이물질 함유 정답은 2. 수분 함유